써보고 싶어서 이 노래를 훅송인데요 여러분들 어쩌면 그렇게 할 때마다 따라해 주시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그렇게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마지막 곡 어쩌면 그렇게 들려드리고 저희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쩌면 그렇게 예쁘네 어쩌면 그렇게 상세럽니 어쩌면 그렇게 멋지니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니 좋은 사람들과 사랑될 생각니 이런저런 이야기지 않는 이 시간을 넘치고 어쩌면 그렇게 재미있니 어쩌면 그렇게 말도 잘하니 어쩌면 그렇게 맛있게 먹니 어쩌면 그렇게 곧도 잘하니 넌 좋은 사랑 넌 좋은 사랑 사랑의 마디가 된 멋지 이 시간 넘치고 어쩌면 그렇게 따뜻하니 어쩌면 그렇게 힘이 넘치니 어쩌면 그렇게 똑똑했니 어쩌면 그렇게 몸에 거쳤니 너를 웃게 하니 우리를 즐겁게 하니 이런저런 이야기 닮는 이 시간 넘치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집어오셔가라 돌아가셔서 감성하는 거 같아요 다 같이 어쩌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어쩌면 이렇게 한 번 더 어쩌면 이렇게 한 번 더 어쩌면 이렇게 마지막 어쩌면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감사합니다.